공주시가 10월 12일 공주시청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지인 주주가 공동 참여하는 공익연계마케팅CRM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익연계마케팅 업무 협약은 참여단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협약하는 것인데요. 이날 오시덕 공주시장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관영 회장, 김연경 천지인 주주 대표가 협약사에 공동 서명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덕 공주시장은 공주시 첫 CRM 나눔기업이 탄생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랑의 열매 로고가 들어간 공주의 대표 막걸리가 많이 홍보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